지금까지 코딩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갭 코리아 국가금융 인프라로 되어 있죠. 프로덕트 부분에 관련 프로덕트. 지금 현재 뉴 프로덕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표준 화폐가 표준 은행의 상품이고 예금 등등이 상품이 들어가야 될 거에요.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도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라고 해야 되나 트랜잭션이 4개가 들어가야 되죠. 같은 트랜잭션을 4번을 지금 돌려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길동도 트랜잭션이 아마도 4개가 들어있겠죠. 같은 게 4개.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 둘 셋 번째. 그레 당사자 각각은 자신의 그레이력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글의 내역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다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가령 가령 지금 강의를 녹화한 시점이 2020년 7월 1일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치원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했어요. 햄버거 병이라고 그랬죠. 유치원 햄버거 병.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언어식재료에서 식재료에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했는지 오리무중.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기존의 화폐 한국 원화죠. 한국의 원화 종이 화폐를 우리 표준 화폐로 바꾼다면은 원화 지폐를 표준 화폐로 대체한다면 그렇다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가 모든 사람들의 대차 대접 피해 다 이렇게 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떤 상품이고 상품에 대한 내용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차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같은 경우입니다. 프로덕트 볼까요? 프로덕트 스키마를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타입 있고 네임 프라이스 다음에 등등등등등 상품입니다. 상품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냐니까 alive when stored at managed by exploration date produced by 이런 정보들도 상품에 다 첨부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로그라고 하는 것을 인베드 메뉴를 하고 있어요. 프로덕트 로그는 뭐냐니까 프로덕트 로그 프로덕트 로그 인베드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가령 단무지를 구매했다 라고 한다면 그 단무지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어느 공장이고 단무지 그 다음에 누가 단무지를 누가 만들고 어디에 보관했고 쓰며 누구에게 판매했고 그리고 유효기간은 언제이고 등등등 단무지 하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프로덕트에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덕트는 어디에 들어가느냐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뭐예요 여기 여기 그래내역 트랜잭션 기록에 다 포함되도록 트랜잭션 속에 인보이스 속에 인보이스와 트랜잭션 속에 미스터 홍이 다루었던 보시면 인보이스는 딱 하나 있잖아요 하나에 있는 인보이스 가지고 지금 거래를 네 번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트랜잭션은 네 번 인보이스는 하나 요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죠 어쨌거나 인보이스와 트랜잭션은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다 취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코딩을 한 거에요 굉장히 많은 코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디자인도 스마트폰 크기에 딱 맞춘 거에요 깔끔하게 그냥 딱 필요한 정보만 딱딱딱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코딩을 했는데 요 코딩이 요것들을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원화 대신에 우리가 만든 표준화표를 대체하게 되면은 정말 국가의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운영 방식 사회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달라질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자 1번 2번 3번 항까지 우리가 지금 코딩을 진행을 했고 마지막 항이 여기 남았어요 4번 항 오프네시로 모든 거래 정보를 인트라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록된 내용 요 기록된 트랜잭션 내용을 에디트에서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디트 항목을 페이지 이 페이지 에디트 항목을 없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못 바꾸겠지만은 전문가들은 바꿀 수가 있죠 해킹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죠 해킹 할 수도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여기 있는 글에 한 번 발생한 거래 정보를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네번째 남아있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 정보를 오프네시로 인트라킹 하는 겁니다 유치원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에 단무지를 어 예를 들어 단무지를 어 단무지 조금만 더 할게요 단무지 구매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무지 구매 날짜 있고 유효기간이 있고 그리고 배식한 날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관 방법 등에 대한 보관 방법과 기관 그리고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가 단무지에 다 할당이 됩니다 정보에 다 할당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프로덕트 보시면 프로덕트 인게더 매니지드 바이 라는 항목이 있죠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 상품을 이게 단무지일 수도 있고 항공기일 수도 있고 냉장고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어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다 기록되고 그리고 이 상품의 로그 파일 로그 파일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냈다 혹은 뭐 운송업체로부터 전달받았다 등등이 프로덕트 로그로 다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단무지든 냉장고든 자동차든 집이든 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구성된 내용을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오프니시를 이용해서 인트라킹하는 겁니다 인트라킹해서 데이터가 바뀔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표준화피 이동 블록체인으로 묶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까지 봤었죠 상당히 재밌었죠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동작을 우리 전자 여권의 결제 모듈에도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 4번 항목 다음 에피소드에서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이 시스템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한 시스템을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 할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서 누구나 접속해서 이 시스템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에요 구글 클라우드에 포팅 근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느냐 아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어디 있나요 밸런스 시트 홍 엔터티 에서 밸런스 시트를 볼까요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갭 밸런스에서 캐시가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화폐는 오고 가고 있는데 표준은행과 거래를 하면서 표준화폐는 주고 받았는데 캐시는 전혀 증감이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았으면 돈도 오고 가야 되고 물건도 오고 가야 되는데 돈만 오고 가고 있고 표준화폐만 오고 가고 있고 물건인 국적화폐는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오고 갈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여러분 수정해 보시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과제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바뀌듯이 위에 두 개 항목 바뀌듯이 밑에 있는 캐시 이 항목도 바뀌도록 코드를 수정하면 되는 코드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T1입니다 T1 지금 T1이 보시면은 T1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진행 올라가 볼까요 보시면은 밸런스 시트에 지금 T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T1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T1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T1이 몇 개가 있든 간에 그 있는 T1들이 여기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나면 하나가 표시되고 두 개만 두 개가 표시될 수 있도록 HTML 템플릿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는 퀴즈입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ML 그러니까 show 이게 밸런스 시트죠 밸런스 시트 show 여기 있는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 T1 있잖아요 이 T1을 수정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T1의 개수만큼 여기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HTML 코드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개이에요 과제 첫 번째는 밸런스 시트에 밸런스 시트에 밸런스 시트에 그레이에 상응하는 상품 그 상품이 국적 화폐일 수도 있고 그냥 김밥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그 상품이 오가는 것을 밸런스 시트의 항목에 표시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캐시죠 캐시가 상품이잖아요 캐시를 서로 조정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바꿔서 T1에 각각의 T1 각자 가지고 있는 T1이 표시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6 6 7 8 8 9 8 10 11 12